금산군이 인삼 소비 촉진과 삼계탕에 대한 도시 이미지 선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삼계탕 축제가 오는 10일과 11일 온오프 복합형으로 열립니다. 금산 인삼 광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는 우리 가족 삼캉스와 약초 전시 체험, 금산 약초 마켓 등이 운영되고 특히 지난달 열렸던 경연대회 입상자들이 직접 요리한 삼계탕과 백숙을 맛볼 수 있는 삼계탕 판매 코너가 핵심입니다. 또 온라인 행사 가운데는 금산 인삼 삼계탕 밀키트도 50% 할인 가격으로 판매됩니다.